1개월 더 집라고 구경해볼께요 이렇게 예쁘지? 갓바라 집 놔두고 바로 출발하면 되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5분 공연 오늘 거기서 жив biases 한 여러번 만나요 쥐한 후 야채리아 간식 잠들에 삼겹살 타임뉴 마지막 손으로 집중공사 아 여기 너무 좋은데?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성조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34번부터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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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쑥쑥 ㅋㅋㅋㅋ 따라 불러줘 렉스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